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칼그랜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으로 인해 서류미비 학생들도 학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장학금의 경우 올해부터, 그러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그랜트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2012-2013학년도 칼그랜트 신청은 지난 3월 2일자로 마감됐지만,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랜트는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족학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AB540 설명회를 통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함께 학비 보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UC나 칼스테이,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 가을학기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청 마감 등은 각 학교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3, 2014학년도 학비 보조 신청은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2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